저기 뭐 약간 냄새가 어때? 형이 구사한 냄새나요. 콩 삶는 냄새가. 이거 100% 매주콩입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쪽. 수업자기 댄스. 아, 너무 신나다. 어머니. 네. 춤을 추느라고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콩 관련된. 네, 메주를 쓰고 있어요. 아, 메주. 아, 메주 써는 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밟아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엮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어이구야. 잘 익었나? 김희, 김희상공. 김희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손을 잡아줘서 잘 익었는지.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너무 고소웠지? 녹아, 녹아. 이 맛이에요, 이 맛이에요. 경로당 어르신들. 네. 저기, 기념하다가 메주를 써서. 그 어르신들이 식사 돼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장을 대주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일 하시네. 네. 와, 찐이다, 찐. 그런데 어머니, 이거 좀 매주 다 만들어서 먹는 게 요즘은 귀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천둥망치기 최고예요. 손 마시고. 손 마시고 정성이어야지, 정성. 자, 리피아, 너도 좀 해 봐봐. 나도 불러요, 나도. 그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안 퍼지는 게 아닌 것 같아. 나와, 나와, 나와. 이거를 못 보냐. 진짜 부족하다, 부족하다. 너 손목 부러진다. 어우, 무거워. 왜 안 떨어져, 얘? 자, 나 나와나와나와나와나. 왜 안 떨어져? 아니, 그런데 밤에 여기서, 왜 이거 콩을 여기서 쌓는 거야, 밤에? 저희가 낮에는 좀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시간이 안 나서 저녁에 좀 하자, 이래서 저녁에 하는 거. 낮에 시간이 좀 안 낮춰서. 아니, 이걸. 안 되겠다. 하체를 딱 이용해서 이렇게. 오, 너무 잘한다. 슈아! 이거 나 아니었으면 못 들었다, 이거. 아, 이건 엄청 무거워. 약간 뭐 이런 매주빵 같은데, 느낌이? 너랑 리피랑 같이 밟고 나 혼자 여기 밟을게. 아니, 발이 너무 따뜻해.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갈 길이 멀기에서 골픈 나는 지금 맨발의 청춘. 우아! 우아! 자, 볼까요? 네, 볼까요? 한 번 볼까요? 더 이상 못 하겠어.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열어봐 주세요. 와우, 거의 소세지 같은데. 와, 이거 어머니. 이거 좀 덜 됐다, 저기. 저기, 아직 덜 됐습니다. 네, 덜 됐어요. 어머님들, 이게 밟는 게 확실히 몸무게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강수씨가 최고가 됐잖아. 아니, 이게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 간다, 와다다다다. 갈 길이 왈기에서 골픈 나무 치고 맨발의 청춘. 우아! 우아! 아니, 형.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역시 강수씨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저는 어때요? 도넛빛이는 오란말을 못 하겠네. 아, 오지 말래. 안타까웠어. 넌 안타까운 거야. 다음에 오지 말래. 이제 다음 뭐 하면 돼요? 이거 한 번 더 펴가져야지. 드남은 거. 그러면 두 명이 가서 파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만들고 갔다 오래. 아니야, 둘을 갔다 와. 자, 어머니. 어머니가 선택해. 누가 여기 나와서 이걸 하고 누가 저기 저런 거. 강수씨가 이걸 하고 손짓이 찢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야. 아주 조금만 더 없어. 내가 또 잘하는 분야가 또. 그래, 강수, 네가 이거 잘한 거야.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와다다다를 잘했어야지. 와다다다를 못했잖아. 조금만, 번주먹만 더 넣어가지고. 아, 턱 꽉 차게. 잘하시네. 뭐든지 그냥. 진짜 이쁜이네, 이쁜이네. 이 옷도 제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인공호흡할 때처럼. 오. 이렇게. 와. 오우, 이쁘, 이쁘. 요거를 들여다가 요 찌구에 얹으세요, 찌구. 오우, 조심조. 이게 제일 어렵다, 나한테. 세우지 말고요, 어머니. 세우세요. 세우세요, 세우세요. 네, 네. 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자, 하나 더 갑시다. 살짝 해서 탄 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거 형 우리끼리라도 좀 먹죠,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까우니까. 오, 맛있네. 진짜 맛있다. 매죽고기 이거 지금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나 처음 먹어.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어, 뭔 냄새야? 이거. 부치기 부치는 한다는데, 부치기. 왜, 왜, 왜. 메밀 배추전. 아뜨로 오신다고 그래서. 아, 진짜요? 간식을 좀 해 주세요. 우와, 이거 냄새 기가 막히다. 딴 건 뭐 해 드릴 게 없어서. 그거라도 좀 맛있게 해서 드리자 이래가지고. 냄새 나지, 너도? 아, 얘들 풀어가는 애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얘들 어머니 한 번씩 봐줘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딴 짓들을 해가지고. 형, 설마. 어? 어? 부치기 먹고 있질 않겠죠? 하... 나 진짜 그런 용서 못한다, 진짜. 리피아! 예! 방금 너 방금 입을 내가 봤는데. 이거 왜 한 거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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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콩 싫어해요. 형, 이거 손 한 번 내봐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 틀었나봐요. 탕거랑 같이. 확 틀어요? 진짜 찐해, 찐. 탕거는 매주에도 못 써. 채워, 채워. 와... 진짜 맛있어. 야, 빨리 구워. 강수 없어. 야, 빨리 구워. 먹어, 먹어. 먹어. 고운. 고운. 야, 뭐. 야, 뭐. 이리울 되면 그걸 꼭 봐야 돼, 내가. 와, 꼭 봐야 돼요? 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푸는 게. 조금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먹는 것 같은데? 부치기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와라라, 형! 아니, 이거 들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혓바닥이 반질반질한 게 뭐 기름기 있는 걸 먹었네. 기름기 있는 걸 먹었네. 우리 형제들끼리 그런 거 의심하고 그러지 말자. 아니, 이에 뭐 끼인 것 같아, 너. 이에 끼인 거 하고. 진짜 맛있다. 특별히 옛날 정통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봐도 돼요? 그게 진짜 옛날 재래식 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만들었어요. 오리지널 수제 메주. 완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색이라 꼬셔야 돼. 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머니, 이거 뭐 다른 방식 없나요? 꼭 집으로 이렇게 싸서 해야 돼요? 집이 발효가 될 때 발효가 잘 좋잖아, 이게. 아, 집으로 해야 돼요? 집으로 했다가 나중에 끼워서 재울 때도 집을 여러 사이사이 깔고 좀 끼워서 재워야지. 발효가 되는 거. 집이 발효가 잘 돼서 하는 거구나. 네. 와우. 코호수 형 잘한다. 어, 그럼, 그럼. 머리 닦고 있어? 머리 닦고 있어. 아우. 조카 한 번 살짝 해가지고 고생만 해 봐줘. 오우. 자, 아우. 와우. 잘했어요. 그냥 핸드백, 핸드백 완성. 아니, 이거 제가 붙여왔는데. 이거 출출하고 힘든데 좀 드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일단 받아들여, 받아들여. 야, 매매 매추자. 아, 매매전. 맛있겠다. 오, 됐습니다. 오. 이거는, 간격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엄청 맛있지? 와. 으아. 무슨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야. 야, 너무 맛있어. 야, 밀피가 너무 맛있지 않네? 자, 헌재 형. 오아일 맞춰주세요. 됐습니까? 오,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신나. 야, 헌재 형. 수평 봐. 헌재 형 수평. 야, 그냥. 와. 잘 먹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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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